노래 괜찮았어요? 네! 한 번만 들어도 쉽죠? 네!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곡이었습니다 나는 성지역이 좋다 이거 나는 경주역이 좋다 이렇게 했으면 더 대박내줄 거예요 아쉽다 다음 곡입니다 다음 곡 제목은 Jumping to you 이 곡은 저희가 이제 주부대가 아무래도 공연이고 또 페스티벌부대다 보니까 페스티벌에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곡이 없을까 하다가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가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워요 어떻게냐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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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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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만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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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음역대 더 많구나 여자들 공략하긴 또 틀렀네 저걸 남성팬이 급증하고 있는데 남성팬도 급증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어딘지 아실거에요 하면은 자 다시 마지막 한번만 1, 2, 3, GO! 오케이 좋아요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해 봤는데 연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운동권인가? 이런 느낌이네요 이거는 상수요가 auch 똑같고 근데 스캇이 그래도 이거 보단 이게 낫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그걸로 갈까요? 네 계속 뭐 바꾸는거지 뭐 하다가 오늘은 이걸로 갑시다 제목 Jumping To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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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